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이제는 다 줄 수밖에 나에게 남아있는 사랑을 이제는 다 줄 수밖에 사람뿐이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단 한 번도 나에게 사랑은 기회를 주지를 않아 내 앞에 누워있는 이 사람만은 안 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안 돼요 이번만은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잘한다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이렇게라도 볼 수만 있다면 사랑한다고 행복하라고 안 돼요 이번만이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마지막 사랑을 나 어떻게 살라고 나 어떻게 하면 돼요 나 뭐든지 다 할게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한 번만 사랑하게 해줘요 애절하다 애절하다 애절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